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 왜 아르카나에서 맵이 안 넘어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회 쿠폰을 먹고 하면은 20분에 2900만 2970만 1시간에 하면은 거의 9천만 정도 되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래 스킬을 보시면은 요 스킬이 있습니다 2스킬 요게 다른 사냥터를 갔을 때 원킬이 나야지 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냥을 어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현재 노브오프일 때 어 크왁 100에 크댐 98% 수공이 500만 560만인데 이렇게 바뀌면 어 크댐이 떨어지고 올라가죠 어 말 그대로 저 스킬이 원킬이 안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맥스가 한 4000, 15000마리 잡지마고 어 신전이라든지 누구야 원킬이 안납니다 끝 만칭니 assassin 1 2 뒤 2 2 2